우리 중소기업인들과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시면서 전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분명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실물경제 회복의 표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국내 저달 시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하지만 6조 달러에 따른 국제 저달 시장 해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